다이름에 주문하는 중 제가 4시간 정도 지났는데 타이레놀을 먹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몸살기가 있네요 자 오늘은 제가 드디어 미루고 미루었는데요 몸이 좀 컨디션이 좋을 때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컨디션이 괜찮아서 화이자 백신 1차를 맞는 날입니다. CBS라는 약국에서 왔기로 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 여기서 하는구나. 체크인. This white line from you. Okay, thank you. 제가 12시 15분 약속인데 한 지금 40분 정도 일찍 왔거든요. 근데 뭐 바로 사인업하고 이렇게 줄을 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앞에 지금 한 10분 정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떨려요. 안 아플 건가? 예, 반팔 입으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팔 입고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곧 맞으려고 앉았어요. 아우 떨려. Does it hurt? Uh, most people it doesn't. 별로 안 아프다고 하시는데요. Scared. Yeah, most people are pretty, after they get it, they're pretty amazed how, how painless it is. 오우, 다들 안 아프다고 한다는데, 진짠지. The most nervous people are usually the most excited after they get it, because it was, it was not nearly as bad as they thought it was going to be. I'm scared. There we go. I'm scared. I'm scared. I'm scared.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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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금 제가 맞았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근데 정말 맞은 것 같지가 않고 그냥 정말 따끔? 할 정도? 거의 뭐 아픈 느낌이 전혀 없어요. 지금 SBS팔머시에서 좀 15분 정도 있다가 가라고 해서 집에 타이레놀이 없어서 타이레놀을 좀 사갈까 합니다. 15분 기다려 볼게요. 근데 지금은 전혀 느낌이 없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 타이레놀을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4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금 타이레놀을 먹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몸살기가 있네요. 잘게요 여러분. 오후 6시인데 자야 되겠네요. 또 다음 편에 렛카요. 다음 편에 렛카요. 다음에 렛카요.